아니 어떻게 뭐 하시는 거예요? 어떻게 맞추려고 해요? 다 가수야! 이건 지금 갈라쇼잖아요 지금 지금 두 분이 너무 완벽한 트윗을 보여주셔가지고 저 두 분 다 가수 아니겠냐고요 야 그 카드병정님 아까 감성피에로님이 쫙 고음 쫙 뻗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화음 맞출 때 또 카드병정님 또 이 밑에서 화음 쫙 맞춰주는데 이게 두 분 다 너무 노련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삐에로님이 솔로곡에서 감성 표현할 때 굉장히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뮤지컬 가수분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그래서 홍광호 카이 씨라던가 이런 분들?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렇게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스타스윙어가 아니다? 네 자 일단 공교롭게도 1, 2위 1라운드 성적을 가지신 두 분의 무대였는데 무대를 보고 나서 더 헷갈리고 계십니다 예 잠시 뒤에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였어요 진짜